안녕하세요 김요한입니다. 안녕하세요 샤엑스페지노입니다. 이번 펩시 헤리티지 프로젝트 뮤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는 둘, 그리고 그 여행을 함께하는 펩시를 담았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마주보는 그런 약간 공모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웃기고 그랬지만 점점 합을 맞아가는 공모신이 저희들의 인생이 되었습니다. 언젠가 다시 찾아올 우리들만의 추억을 잘 기다려볼래 함께할 그날을 위해 I believe 조금은 허전하지만 결국 우리 기다려 먹어 우와 하하하하 예 이슬 맺힌 탄산처럼 시원한 강바람과 따가운 햇빛마저 놓치기 아까운 summertime 언젠가 우리 다시 함께할 그 모든 순간들의 preview 기다려줘 혼자인게 두렵지 않아 여기라면 울적 언제든 편하게 떠날 수 있는 우영이랑 저랑 양갈미랑 음식들을 놓고 용기를 하는 그런 시인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고 신이 진짜 뛰어놓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. 저는 사실 캠핑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다른 걸 고르자면 저희가 디스코, 약간 복고풍의 그런 스타일로 새롭게 촬영을 해봤습니다. 자연한 듯 반복된 일상에 한 줄기 담비 같은 걸 내가 느낀 모든 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걸 그댈 기다리고 있어 혼자인게 두렵지 않아 여기라면 이게 신승우 선배님의 I Believe를 댄스 인트로 버전으로 이렇게 리메이크하는 곡이랄까요? 저는 약간 드라이브 하면서 여행 갈 때 진짜 캠핑 갈 때 막 그럴 때 들으면 굉장히 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펩시 L.E.T.G 프로젝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펌푸드 펜스타 펩시 펜스타 펩시 펜스타 펩시 펜스타 펩시 펜스타 펩시 펜스타 펩시